야 타이턴 먹었다 포털을 열었어 깜빡하고 있어 야 목걸이 아저씨 세트 목걸이가 나오는데 안 먹고 가시네 야 유닉 3개 나오는 거 처음 본다 야 탈라샤 목걸이 기도야 기도 아 근데 저기서 안 나오나 탈라샤가 맨날 이거 나오고 야 타이턴 먹었다 야 우리가 아마존 템이 잘 나오는구나 내가 링크 해 줄게 야 득템 득템 타이탄 가격이 어느 정도지 타이탄 거의 윈드포스보다 살짝 구교복보다 비싸네 말룬 수준인데 199 오브를 어떻게 보는거지 이거 잠깐만 오븐 뭔지 한번 보자 아 피에 댐증 적은가 보네 좀 좋은 오븐 아닌거 같긴 한데 아 자동수량 회복에 에테리얼이 아 자동수량 회복에 에테리얼이 대단한거 원래 에테리얼은 아닌데 어 에테리얼인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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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